그 놈, 뭔 생각을 하는지.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다 하고. 가만 있자. 오늘 장신에 하루 좋은 거 들어왔을래나? 야, 이놈아. 어딜 이렇게 싸돌아내기다니까. 오랜만입니다, 전 수령님. 이 시키는 날이 갇히는 것입니다. 이 시키는 장신. 이 시키는 장신이기 때문에, 이 시키는 장신입니다. 이 시키는 장신의 장신이기 때문에 그 장신으로 오는 장신을 끌고 혈자리를 다 눌러주는 것이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소. 아, 아, 끙나, 끙나. 아, 희열하다. 저, 저, 저거. 영어요? 네, 그, 그렇소, 저. 그, 전해부터 궁금하던 건데 이 구손들이 새로 만든 글자요. 그건 영어라는 건데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글자예요. 아, 공통. 그러고 보니까 한글을 알던데 누구한테 배웠어요? 어렸을 때 아버님께 천자문을 배웠고 어머님께 언문을 배웠어. 천자문 덕분에 의서를 읽었고 그 업무는 왜 배우나 했는데 여기서 써먹게 될 줄은. 성견 지명이 있으셨나 보고. 거기서 부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? 두 분 다 모두 일찍 돌아가셨소이다. 아버님은 10살 때 길에서 어머님은 12살 때 병원으로. 그때 의원의 말로는 우왕이 있으면 된다 하였는데. 이곳은 우왕이 흔한 듯하니 우리 어머니처럼 범황한 죽음 없겠소이다. 조실부모 한건 나랑 똑같네요. 그래도 그대는 조부님이 계시지 않소. 겉으로는 괴팍하셔도 손녀따님에 대한 속정이 깊으신 듯 하더이다. 그 보안이 조부님께 맺힌 것이 있나본데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 조부님께 대한. 겨우 며칠 보고 뭘 한다고. 그쪽이나 할아버지한테 쭉 잘해요. 애 먹이지 말고. 쭉. 그럼 계속 있어도 된다는 뜻이오? 쭉. 쭉. 쭉.